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제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 제품이죠.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 작년에 일본의 마루이 사에서 출시를 했던 제품인데 제품 리뷰를 했었고 또 뭐 저는 직구를 했지만 이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게 또 국내에 좀 풀렸죠. 소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매하신 분들 얘기도 하면 100점 이상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풀려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루이 제품, 마루이 글록이라든지 마루이의 핸드건류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순정 상태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 순정 슬라이드를 빼고 메탈 슬라이드라든지 스틸을 많이 올려 쓰십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근데 이 제품 역시나 이제 새로 출시한 제품이고 또 새로 출시하면은 여러 제조사에서 서드 파티 제조사에서 메탈 슬라이드 또는 스틸 슬라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출시가 안 되고 있다가 국내의 트리그에프 사에서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 메탈 슬라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아마 스틸 슬라이드보다는 메탈 슬라이드가 아무래도 기계를 깎는 데는 좀 더 쉽기 때문에 스틸 보다는 메탈이 먼저 나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조만간에 또 RST에서 스틸 슬라이더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또 리뷰를 한 번 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협찬은 아니고요.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저는 지금 생각이 RST 스틸을 제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출시를 안 해서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 또 사서 구독자분들께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RST 메탈 슬라이드라는지 스틸은 많이 썼지만 트리거에피에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는 예전에 글록 17 젠4에 한 번 썼던 적은 있고 그 뒤로는 거의 제 주변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보통 가드를 많이 쓰시죠. 좀 저렴하게 그리고 이 트리거에피사는 또 가드보다는 좀 퀄리티가 높고 가격대도 살짝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RST는 또 가격이 좀 더 높게끔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또 원하는 퀄리티 제품을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총은 잠시 치워두고 앵글을 낮춰가지고 이 제품을 봐야 되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립하라는 영상은 아마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조립을 해서 작동 테스트를 한 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글을 조금 낮춰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췄습니다. 제품을 한 번 열어봐. 케이스 한 번 보게요. 트리거에피 케이스는 이렇게 스티커로 이 모델에 대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종이 케이스. 종이 케이스도 그렇게 뭐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선물 상자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스티커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품을 한 번 개봉해 볼게요. 뚜껑을 열면 이런 스티로폴 아 스티로폴이 아니고 이거 스펀지 스펀지 안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본체와 슬라이드 본체 그리고 부품들 부품들 봉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봉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웃바렐 아웃바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는 제가 그러면 일단 치워놓고 제품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구성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뺄게요. 칼라 파트 칼라 파트는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한 거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이게 제가 H건 지금은 제가 보니까 H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또 시티헌터라는 네이버 스토어팜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체 제작한 11mm 정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칼라 파트를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딱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색깔 참 이쁘잖아요. 뭔가 좀 일체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 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 파트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거 저도 이 칼라 파트는 이 지금 특이한 게 11mm 정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11mm 정나사로 되어 있고 이 아웃바렐 아웃바렐 안쪽에 이렇게 나사산이 되어 있어요. 11mm 정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해요. 역나사면은 보통은 역나사 칼라 파트는 시중에 서드 파트로 많이 나오는 데인 적나라 사기 때문에 이 제품 제가 일부러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6,900원에 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900원에 같이 구매를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우리가 아는 거는 슬라이드가 중요하잖아요.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이 슬라이드는 그 CNC 풀 CNC 가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제품의 재질 6061T6 제품의 아주 알루미늄 재질 중에서도 고가의 알루미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때 도색은 아노다이징을 한 거가 아닌가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들어가서 도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도색에 대해서는 뭐로 했다라고 안 돼 있는데 아노다이징을 하지 않았을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돼 있고 각인은 레이저 각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 이런 식으로 글록 17 각인 센터에 딱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각인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록 17 젠5의 특징이죠. 이렇게 굴곡진 프론트에 이렇게 각진 부분들이라든지 이거 서레이션 앞에 뒤에가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MOS 버전으로 나왔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품들 옵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품들 우리가 순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순정도 이렇게 아래마를 안 올리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트를 올려서 이렇게 덮개를 씌워둘 수 있거든요. 뒤에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거 역시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동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거는 저는 생각이 이 방식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거 그냥 덮여 있는 형태로 나올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요 뒤에 우리가 RMR 플레이트 뺄 때 요 뒤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잖아요. 요 뒤에 버튼을 그래서 똑같이 옵션으로 나와 있는 요 트리거웨피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요 뒤에 지금 앵그리 카메라가 이게 있나 요 뒤에 요 부분 요 부분까지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도색 피막 두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공망치로 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아마 장착을 해서 조금 하다 보면 이게 꽉 눌러서 넣으면 안 들어가네. 아무튼 요거는 공망치로 살살살살 쳐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RMR을 올린다라고 이게 RMR 플레이트를 장착했기 때문에 쓰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함되는 게 이제 익스트랙터 익스트랙터 부품 요것도 나사는 제가 빼지 않을게 나사 잘못 빼다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익스트랙터 부품인데 특이한 거는 실총에 보면 익스트랙터가 보이는 부분에 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요런 식으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재현을 했어요. 재현을 해서 우리가 요기 요렇게 요렇게 장착이 되겠죠. 요렇게 장착이 되는데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아마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작동 형태로 실총처럼 작동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은색이 살짝살짝 보이게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세세한 것들 그리고 그거를 조립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 나사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판스프링 같은 건데 요게 뭐 하냐면 요게 요게 우리가 요 그 아웃바레안에 챔버가 요기 들어가는데 요 안에 요렇게 장착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씨 잘 안빠져. 자 순정 같은 경우는 요기 지금 요 보면 요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요거 안 들어가 있는데 요 판스프링을 요 아래쪽에 요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보통은 이 챔버가 고정이 안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요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요 안에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 부품이 그래서 요 부품을 조립할 때 요 있는 요 나사들 요런 거 잃어버리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들 일단 부품이 작아서 조립할 때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요기 항상 요기 보면 이게 아마 잘 빠지기 때문에 요거 좀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일단은 다시 원래대로 요렇게 요렇게 딱 마감이 되겠죠.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깔끔합니다. 원래 이게 트리그 LP라든지 RST 같은 국내 제조사들에 만들어 파는 이 슬라이드들이 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제작이다 보니까 단가는 좀 비싸지지만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잘 돼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요거 요거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기본 구성이 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게 되면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구매를 한 게 요 두 가지 제품 요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고 데토네이터 데토네이터라 읽어야 되나 이 데토네이터는 뭐냐니까 이 트리거 해피의 해외 판매 버전입니다. 해외 판매 버전 이름이 국내에서는 요기 박스에 있는 요 요렇게 트리거 해피라고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 데토네이터 요런 로그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틸 사이트에요. 스틸 스틸 사이트 뜯어볼게요. 이거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순정 프론트 사이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옵션 사이트 이게 스틸인가 자석 붙여볼게요. 스틸이네요. 요것도 스틸 요렇게 스틸 사이트 두개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프론트 사이트 요거는 리어 사이트 요런 식으로 요거 해가지고 뭐 여기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트가 지금 금액이 제가 얼마 샀더라 8만 5천원이네 8만 5천원 요거 두개 8만 5천원 그리고 뭐야 순정 같은 경우도 마루이 순정총도 RMR 우리가 올리잖아요. 마루이 닥터 사이트 이런 거 올려서 쓰려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RMR 올려서 사실 건데 RMR을 올리려면 RMR 마운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좀 아쉬운 게 기본적으로 RMR 사이트를 제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MR 마운트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RMR 컷이 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매로 구매를 해야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RMR을 쓰기 위해서는 별매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이게 좀 비쌌어요. 이거가 아 이건 좀 쌌네. 이게 제일 비싸네. 스틸이라서 이건 33,000원 RMR 슬라이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루이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쓰게 되면 그거는 마루이 프로사이트용 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RMR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 올랐어요. 이거는 또 단차 딱 잘 맞네요. 이 뚜껑은 단차가 좀 안 맞더니만 이거는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RMR을 딱 올리면 참 이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올려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조립을 다 해가지고 완성품 만들어서 와도 되지만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있다. 대략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합산으로 제가 총 금액은 이쪽에 다시 표기를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돼있다. 그러면은 다시 앵글을 조금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앵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제품 국내에 있는 트리거에피사에서 만든 마루이 글록 17 젠5 MOS용 메탈 슬라이드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만 산다고 해가지고 제품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글록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완제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슬라이더 내부 부품 실린더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쪽에다 옮겨야 되고요. 뭐 프론트 리어 사이트 순정을 사용해도 되지만 플라스틱 이잖아요. 그래서 메탈이기 때문에 스틸 사이트를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고 또 RMR 장착하기 위해서는 RMR 마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더 구매했던 게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요거 요게 뭐냐면은 마루이 글록 17 젠5용 요거 리콜 스프링 요거 리콜 스프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170%짜리 왜냐면은 순정 리콜 스프링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메탈 슬라이드라든지 스틸 슬라이드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리콜 스프링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있는 이 리콜 스프링을 메탈 슬라이드가 움직일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센 스프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마루이 글록 17 젠4랑 호환이 안되다 보니까 다 전용으로 사야 돼요. 이게 그리고 구독자분이 댓글로 요 제품 사면서 뭐 이렇게 가스 몇 킬로 정도 써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순정으로 쓰실 거면 한 10킬로 전으로 쓰십시오. 왜냐하면 슈팅 대치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게 벌써 한 6자루 정도 쓰고 계시거든요. 쓰고 계신데 노커락 있지 않습니까? 요기 요기 안에 이거 요기 있는 요기 있는 요 부품 요기 노커락 이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요기 톡 튀어나온 요 부품인데 요게 벌써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전용이다 보니까 젠프에 있는 노커락이란 호환이 안되는지 부품을 지금 국내에서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직구로 해야 되는데 일본 내에서도 부품이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루이도 일본 내에서도 부품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가더사에서 옵션 부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너무 센 가스보다는 약한 가스를 쓰시다가 마루이 가더에서 여러가지 옵션용 강화 부품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센 가스를 쓴다든지 메탈을 올려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쓰다가 부러졌는데 부품이 없으면 부품이 생산된다든지 부품 구할 때까지 못 쓰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조립을 해서 실제 실내 레인지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사격을 해보고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겠죠. 좋으니까 뭐 그런 거는 크게 뭐라고 했지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는 완성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